주접 댓글이 반응이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. 문치 씨, 오늘 문치 씨가 혼자 온 게 아니라면서요. 네, 그렇죠. 제가 사실 문치 씨가 친구들을 데리고 온다는 얘기를 듣고 계속 프렌즈석을 주시를 했는데 굉장히 독특한 복장에 눈길이 가는 프렌즈들이 있었어요. 아니, 우리 문치 씨 친구들도 다 뉴트로에 열광하는 그분들이신 거예요? 네, 제가 뉴트로에 빠진 이유는 다른 건 없고요. 그냥 멋있어서. 이야, 이거. 사실 뉴트로를 왜 좋아하냐고 물으면 그건 뉴트로가 아니라 레트로라고 생각하고요. 네. 이유가 없어야 뉴트로라고 생각합니다. 레트로와 뉴트로의 차이는 그거예요? 네네. 이야, 할 말이 없네. 정답이네. 정답이네. 바로 이게 뉴트로군요. 그게 매력인 거군요. 친구분들 복장이 하나하나. 한 번만 일어나주실 수 있어요? 올라가보시죠, 한 번. 저게 지금 X세대들이 압구정동에서 90년대 입고 있는 패션이거든요. 저는 동묘에 쇼핑을 자주 나가요. 젊은 친구들하고 어떻게 소통 좀 해볼까 하고. 동묘에 가서 이렇게 젊은 친구들이 쇼핑하는 걸 보면 지금 똑같아요. 저는 오버피스를 많이들 구입하는 거 보고 저게 뉴트로구나. 그런 것도 내가 체험하기도 합니다. 그렇죠. 사실은요, 이 레트로 복호 열풍이 최근 것은 아니에요. 몇 년 전부터 이어져 온 겁니다. 그런데 최근에 달라진 건 뭔지 아세요? 10대, 20대. 10, 20세대들까지도 레트로를 찾아서 즐기고 있다는 얘기입니다. 심지어 그들이 주도를 하고 있다는 부분이거든요. 순수 변호사님. 여러 가지 분석들이 지금 나오고 있죠? 흥미로운 분석들이 많아요. 그런데 그중에 두 가지만 좀 소개를 해드리면 우선 사회심리학적으로 본 연구가 있습니다. 이걸 좀 정리해보면 풍요와 빈곤. 풍요와 빈곤? 정반대 얘기잖아요. 지금 이 뉴트로 열풍을 주도하는 세대가 젊은 세대잖아요. 그런데 특징이 있습니다. 우리나라에서 기성세대, 전세대보다 더 풍요롭지 못한 최초의 세대. 성장세가 둔화된 첫 번째 세대다. 그래서 결국 풍요로웠던 과거, 풍요로웠던 우리 전세대를 추억하면서 혹시 과거로 가고 싶어하는 그런 풍요로운 세대를 좀 그리워하고 좀 부러워하는 문화 아니냐. 이런 분석이 있고요. 또 문화적인 분석도 있습니다. 이거는 김현정 PD가 정확히 알 것 같아요. 뭐예요? 김현정 PD는 무슨 세대입니까? 저 X세대예요. 그렇죠. 저도 사실 마찬가지인데 지금 이 세대들은, 이 뉴트로 열풍 주도하는 세대들은 아주 멀리 가진 않아요. 70, 80년대로 가는 것도 아니고요. 그 전으로도 가지 않아요. 딱 X세대 문화, 그 시절로 갑니다. 90년대로. 이게 뭐냐면 복고는 복고고, 또 예전 추억이긴 한데 내가 너무 멀리 느끼는 데까지는 안 간다는 얘기죠. 그 지점이 어디냐. 그게 바로 90년대 문화, 2000년대 문화, X세대 문화. 이런 분석이 있습니다. 김현정 PD 도움드립니다.